얘네들은 개퉁인가요? 얘네들 데리고 다니지마 둘이만 데리고 다니고 이미지 떨어져 얘네들이 더 이쁘게 생겼는데 얘네들은 보니까 얘네들은 순맥인데 얘네들은 꽃뱀들이래요 조심히 야 꽃순아 너는 이쪽이 맘에 들어 이쪽이 맘에 들어 이쪽이 이쪽이니까 두릉은 얘네들은 싫어 저기 혹시 제 맘에 드세요? 제 맘에 드세요? 얘네 아 그렇죠 돈도 안주면서 음식도 간염 먹으려고 그러네 주면 주면 되나 먹어야지 언니 너네들은 기다려 내가 반대라고 소개해줄게 우리 집에 마사코트가 있어 허야 일어나봐 좋아 어때요 괜찮아요? 용계에요 용계 코도 숨을 치고 지도를 있어요 그냥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세요 저 언니는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웃고 지랄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갈게 신나는 노래로 바람의 성원이라는 노래로 한 곡 갈게 오케이? 뭐라고? 견도네 김치 구석 가서 있고 나만 쳐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람의 성원 신나게 한번 가고 꽃순아 너 이제 니가 나와라 이제 호흡 그냥 새끼 바랜게 다같이 니가 나와라 후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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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이 아니오 참으며 어딜 써봐도 반면 없이 눈물이 나려 눈앞이 아니오 참으며 어딜 써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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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앞이 아니오 참으며 어딜 써봐도 tip 에이! 군대! 숙여! 숙여! 우! 고향의 영화도 죽으세요 군대! 군대! 나의 이름 앞에 사는 의지 인마세요 나의 이름 다가 지혜 고향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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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술 내가 지고 떠나 목 control 숙읍 인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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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